이번 시간에는 개리직 합격하신 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소개를 부탁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는요 2011년부터 우편상식과 금융상식 관련된 강의를 진행해 왔었거든요 회수로 따지면 한 12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첫 강의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강의를 비교한다고 하면 나름 예전과 많이 다른 발전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받았던 수많은 질문들이 저를 지금 있게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에디온으로 와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강의 기간 동안에 쌓여진 질문들이 대략 한 1만 개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뭔가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런 어떤 강의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최근 들어서 금융상식 관련해가지고 예금편과 보험편을 갖다가 좀 더 확대해서 전체적인 과목 수를 갖다가 더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금융상식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내용 보면은 금융경제 전반에 걸쳐서 내용을 갖다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법적으로 굉장히 심화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편은 전반에 걸쳐서 보험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배경제시 각각의 개별적인 상품까지도 이걸 갖다 적용해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강사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이나 배경을 갖다 갖고 있을 필요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그냥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이런 것들은 참고적인 사항이니까 그렇다라는 정도로만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간단하게 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강의를 200% 효과적으로 수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일단 오늘 내가 시청을 통해 가지고 진도를 뺀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분량만큼을 갖다가 교재를 먼저 읽어보시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재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울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시청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와 관련된 경험치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바로 동영상을 듣게 되면 어?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최소 이제 두세 차례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런 거다 그러나 이거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동영상을 시청할 때 내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면 아하 이해도 더 빨라요 더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시험을 대비한다는 것은 교재 본문을 갖다가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고 외워지느냐 그런 축복은 일반적으로 잘 우리가 얻기가 힘듭니다 여러 차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 차례 보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내가 이 기억을 갖다가 단기간에 어떤 저장된 내용을 갖다가 장기 기억으로 바꾸려면 이해가 수반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갖다 먼저 보시면 훨씬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좀 더 넓어져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뭔가 막 밀려온다?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한 상태에서 시청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의 수강하기 전에 한번 교재를 정독하신 후에 시청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이거 아주 누가 쓰셨는지 잘 쓰셨는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강의를 들었다 그래서 고민성 선생님이 강의의 진가를 못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한다면 아하 이분이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듣게 되면 거기에 아... 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우리를 갖다가 장기 기억으로 오랫동안 저장을 시켜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더 오래오래 기억되니까 항상 시청하시기 전에 교재 본문을 갖다가 먼저 살펴본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금 OX 스터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핵심 체크 OX라고 해서 이렇게 교환이나 교재를 통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걸 갖다가 제공해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제가 전체를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중간중간에 어떤 다른 문제의 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오픈 스터디를 갖다가 활용하시고 문제를 내보시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문제가 주어지면 푸는 사람의 입장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문제를 갖다가 구성해서 만든다라고 한다면 출제자의 입장으로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낸다고 하면 문제를 내는 사람과 푸는 사람의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더 출제자는 높은 수준에서 문제를 내려다봐야 돼요 만약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무엇일까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과연 타당한 내용일까 등등등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게 되면 아하 출제자도 이런 고민을 하겠구나 그 다음에 이 내용 관련했을 때는 이렇게 문제 내기가 좀 어렵겠다 까다롭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야지 좀 더 명확해질 것일 때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터디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걸 갖다가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떤 분께서 이거는 이게 맞는 내용이다 아니면 이건 틀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제에서 그와 관련해서 충실하게 모든 사례를 다 열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보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나름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의 요인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때는 문의를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오픈 스터디에 참여를 하셔서 문제도 내고 그 다음에 풀어보고 내가 공격자도 됐다가 수비자도 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사고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금 스터디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을 해드리고요 의외로 도움이 많아요 많이 돼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출제가 최근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지역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처 거기 생각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누군가 문제를 내줘서 걔가 아 이거구나 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험장 가니까 그게 다 왔어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구석구석 우리가 늘 보는 내용이 아닌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험 파트 관련해가지고 또 여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보험 상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우금자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 보험 상품 관련해가지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학문의 영역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상품에 대한 나율입니다 이 상품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그냥 쭉 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정확한 내용을 암기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출제하는 경향을 보면 거기에서도 문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매년 매년 그러면 우리가 보험 상품에 대해서 그냥 패스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왜 걔가 꾸준하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걔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딱 보시면 정말 와 이건 도대체 뭐야 이걸 외우라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출제자도 사람인지라 너무너무 무식하게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주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문제를 갖다 추려가지고 냅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주요 특징 상품 관련했을 때 가입 나이라든지 보험 기간 납입 기간 주기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외운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이게 워낙 교제상으로는 무차별적으로 해서 상품 안내서 형태로 해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뭔가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을 정확하게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서 뭔가 표를 만드는 것이 나중에 암기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보험 파트 관련했을 때는 나름 어떤 분이 정리를 해서 오픈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도 시험 관련해서 보험 파트 쪽에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했을 때 여러분께서 나름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신 분도 계시다라는 거죠 자기만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이런 것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냐면 개별 상품별로 해서 정리하기보다는 개별 상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드려요 그러면 개별 상품은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 정리를 해보시고 제가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거는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이거는 저게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보시면 시험을 대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나름 정리를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신 분도 계셨고요 근데 이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하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험 관련했을 때 뭔가 정리한다고 했잖아 저는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주요한 어떤 핵심 내용 예를 들어서 보험 관련했을 때 어느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해 주느냐 그 보험 관련했을 때 할인율이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상품들이 여기에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내용 관련해 가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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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파이널에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내용을 제공을 전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개인 차원에서 교재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죠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보면은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챕터별로 해서 세트 학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본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해요 그 다음에 핵심 체크 웨익스 관련해서 문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학습은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또 쫓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발표가 된다 그러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 이론 촬영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촬영하고 그리고 나서 핵심 체크 관련해 가지고 웨익스 새로운 우금자료에 맞춰가지고 이제 도서를 갖다가 다시 제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습하는 순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나중에 복습을 할 때는요 복습을 할 때는 얘네들을 한꺼번에 엮어가지고 일정한 챕터별로 학습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효과를 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챕터별로 이론을 봤어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했을 때 문제집을 보시면 문제집에 대한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분량에 따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문제를 구성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여러가지 내용들이 사실 더 있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만들고 그런데 OX문제를 갖다가 보시면 거기에 여기에 있는 영역들이 채워져요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OX문제는 교재 본문 한 문장 한 문장을 한 땀 한 땀 다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오른 것 틀린 것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꺼번에 딱 엮어가지고 보시면 훨씬 효율이 높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 이거 보고 이것도 메꿔지면서 어떤 특정한 챕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챕터의 전체를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아 이거 나 봤던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챕터별로 세트 학습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하다 유용하다 이론도 보시고 이론은 물론 동영상의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교재를 통해서 그 챕터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집을 풀고 그 다음에 핵심채크 OX와 빈칸 정리를 보시면 거의 교재의 모든 영역이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시험을 대비할 때 아주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세트로 보시는 게 복습 효과가 아주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합격자 관련했을 때 여러가지 꿀팁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해서 밑줄 체크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자료가 발표가 되면은 걔를 가지고 기출된 내용은 다 표시를 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는 그게 가능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금 관련했을 때는 시대가 지나면서 변화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출된 문제를 갖다가 조금씩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된 자료의 근거에서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내용이 바뀌니까 바뀐 내용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 문제를 막 수정하다 보면은 얘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지금 정확하게 이 기출된 겁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더 이상 기출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표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제가 예상 문제제를 보시면은 거기에 기출되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기출된 내용을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특히 중요한지를 갖다가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계리직 관련했을 때 우금은요 예전에 출제됐던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은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갖다가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형광색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해서 밑줄을 체크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출제되어 있는구나 대략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 기본소에 메모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법령 파트 관련했을 때 기본소에 메모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교재를 살펴보시면 교재 분문이 있고 법령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부록 파트 쪽으로 해서 그럼 얘네들이 전혀 다른 내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상당수 내용이 우편상식 관련했을 때 상당수 내용이 법령 쪽에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런데 이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약간 상충되는 내용도 있고 그런 것들 내가 필요로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한 메모를 추가하시면 전체적인 학습을 할 때 시야가 좀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나 OX 문제 이런 거 풀어보시다가 내가 틀리는 게 늘 비슷해요 아 이거는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틀리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아 내가 여기 여기 여기에서 많이 틀리는구나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시험 전날 그 다음에 당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본인만의 우급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시험을 준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람마다 시험 준비하는 기간은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시험을 잘 본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험 전날 내가 모든 과목을 한 번 다 흘고 간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전체 과목을 다 흘고 가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고자 해서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 눈에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한 번 보면 다 이해가 돼 그런 뜻입니다 더군다나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은 그냥 멀뚱멀뚱 해가지고 그냥 시험 대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간에 내가 이걸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시험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죠 저 예전에 시험 준비를 했었을 때 그 전날 아무도 관심이 안 가진 어떤 특정한 내용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이상하게 그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미친 척하고 한 번 공부하고 가야지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전날 다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당일날 가도 다른 사람은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돼 있지만 내가 하나라도 더 보고 더 기억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할 수 있게끔 내용 정리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하시되 정리 그 자체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갖다가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한 내용 위주로 해서 정리를 많이 해드려요 그 자료를 보시고 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거 외에 정말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재를 갖다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암기를 하는 건데 암기를 갖다가 교재를 여러 차례 봐야지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다회독파가 있어요 저는 그냥 줄여서 다독 이렇게 다독 주요 내용 위주로 해서 빠르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독도 있습니다 정독 꼼꼼히 회독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정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독 정독한다라는 거 잘 안 보이네요 정독한다라는 그러면 정독이라는 것은 교재를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쫙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매번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요 매번 정독을 다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일리 쫙 보고 표에 나온 것도 쫙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람을 약간 지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다독과 정독을 병행합니다 병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독을 주요 내용 위주로 해서 쫙 빠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걸 한 세 번 정도 하면 정독은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조금 더 여기 타이트하게 이걸 하지 않고 조금 여유 있게 한다고 하면 다독을 한 세 번 네 번 하게 되면 정독을 한 두 번 꼭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교재를 갖다 쭉 읽으면요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그 문장에 나오면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그래요 정말 꼼꼼히 봐야지 나옵니다 꼼꼼히 봐야지 근데 시험 문제를 보면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어? 얘가 어디서 나왔지? 난 처음 보는 건데 그런 게 가끔씩 보여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정독을 해야지 보일 수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늘 이것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늘 이것도 하는 게 지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적절한 비율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요 핵심 내용 위주로 해서 보시고 그러다 또 한 순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해서 자세하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 암기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비율은 정해진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맞는 그러한 회독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격자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본인에게 맞아야 됩니다 다만 그 본인에게 맞는다라는 것이 속의 성과를 갖다가 올리면서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의 맞는 것들을 갖다가 또 적용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권해드리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꾸준하게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학습 관련했을 때 팁이라고 할까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줘서 고맙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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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